여러분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해 찬성하시나요? 아마 정상인이라면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찬성할 거고 동일한 노동을 못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이기심의 끝판왕을 보여드릴 예정이죠. 왜 눈은 남자만 치우는 거냐라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옵니다. 입사한 지 8년 차인데 눈같이 치우는 여직원 한 명을 못 봤다고 말하는 남성이 있죠. 거기다가 남자들 눈치우는 걸 보면서 웃으며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진짜 열받는다는 말을 합니다.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가 좀 더 치우고 내가 좀 더 들어도 상관없는데 배려나 감사의 마음도 없다고 극딜을 받고 있죠. 그리고 그 글의 댓글에는 남자라서 당했다. 어딜 철룡인들 커피 마시는데 쳐다보냐?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게 제설작업 아니어도 더럽거나 귀찮은 거 여직원 시키면 수익용 포티들이 만만한 남자 시키고 있음. 여자도 눈쓸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시키면 6시간 내로 남녀차별 기사 나온다. 이래놓고 맨날 남녀 임금차별 진급불평등 개소리를 한다. 근데 저런 상황에서 여자 중에 한 명이 돕겠다고 나서면 여자들끼리 그 여자 보고 유난떤다 오바한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함. 도와주는 것도 눈치 보이게 하고 여자로 사는 것도 눈치밥 존나 먹어야 해. 도와주는 걸 여자들이 막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도와주면 자기들이 욕먹고 쓰레기 되니까 그런 거임. 이라는 남성들의 극딜이 쏟아지게 됩니다.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동일 임금을 받으려면 동일 노동을 해야 하는데 왜 동일한 노동을 안 하는 걸까요? 그래놓고 임금만 달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? 실제로 우리 여성시대에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검색해보면 공무원 여시들 여기 있어 폭설 때문에 죽고 싶다. 시오비읍 군인들은 뭐하나 몰라 나 이번에 공무원 15 발령 받았는데 15기간이라 제설작업 빼지도 못하고 한남들 사이에 껴서 눈치우는데 죽어버릴 것 같다. 새벽 6시까지 출근해서 눈치우고 왔어 왜 여자까지 눈치우게 만드냐 라는 말을 하는 여성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. 나도 여시랑 같이 15중인데 우리는 여자 빼고 남자들만 일찍 출근해서 눈치운다. 내 친구는 양구에서 공무원 하는데 거기는 군인들이 나와서 싹 치워준다더라 크크 한남들 쓸모없이 밥이나 축내지 말고 눈이나 치우징 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. 이런 말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설은 당연히 군인들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? 하는 거 없는 군인들 제설시키고 공무원은 일시켜야지. 제설작업 진짜 지흑같다. 지금까지 맨날 한남들이 제설작업하다가 이번 연도 들어온 신입 공무원 한 남이 블라인드에 대놓고 왜 남자만 제설하냐 우리 근무 저격해서 여자들도 제설작업 참여하는데 남성 성재기한 남자들 어이없다. 아득바득 반반 노동 웅행거리는 거 다 터뜨리고 싶다 말하는데 아니 여자는 제설작업하면 안 되는 병이라도 걸렸나요? 공무원 하는 여자들은 위대한 귀족분들이라서 천한 종놈이 하는 제설작업하면 죽는 병에 걸렸답니까?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렇게 남성들에게만 업무를 가중시켜놓고 동일한 임금을 바라는 건 날강도의 심보가 아닐까요? 여자도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fm리즘하는 여자들이 울부짖는 양성평등입니다. 남자와 여자의 능력 차이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남자가 하는 일은 걸스캔드웨니띵 여자도 해야죠. 행사 알바 똑같은 돈 주고 차출해도 남자는 주차장에서 일하고 여자는 실내에서 일하는 현실. 이건 양성평등하지 않은 거고 여자들이 앞장서서 차별하지 말라 말을 해야 하는 거죠. 저 여자들은 fm이 아닌 겁니다. 진정한 fm이라면 여자도 제설작업 할 수 있다고 같은 기회를 달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. 한심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.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. 내가 회사에서 한 번이라도 눈을 치워봤는지 말이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난방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여자도 제설할 수 있어요.